앞으로 광주 지역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사들은 최장 50시간의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광주시 교육청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로 하여금 성인지 감수성 훈련과 피해자 공감하기 등 최장 50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광주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 미투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광주시내 각급 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